리허! 리허! 안녕하세요. 리더입니다. 오늘은 새재산 기념으로 바다에 놀러 갈 건데요. 누구랑 갈 거냐? 바로 봉봉입니다. 봉봉 씨, 바다 처음 가요. 가보시죠. 예. 잘 봐. 이씨. 노즈아! 아, 이 차는 이게 i30인데 공간이 넓고 승차감이 좋고 이런 것보다 그냥 달리는 재미 그 자체가 있는 차 좋아해서 작으면서도 좀 조용히 해봐. 저출력으로도 재밌게 잘 나가는 차가 해치백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이 i30가 진짜 잘 만든 차예요. 이거 너무 안 팔렸어요. 그래서 최근에 단종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, 중고차를 일단 무조건 사야겠다. 해가지고 샀습니다. 이거 하니까 이제 아예 할 줄 생각을 안 해. 이제 좀 편하게 가자. 아이씨. 오! 아, 진짜. 지금 한 일주일 탔는데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실내도 예쁘고 사실 저는 1.4 엔진 사도 되거든요. 많이 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 1.6 신뢰가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 빨간색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. 현대 자, 현대 진짜 현대죠. 현대 자동차 주주입니다. 주주입니다. 예. 현대 자동차 주주입니다. 예. 현대 자동차 주주입니다. 예. 봉봉이는 바다 처음 오는건데 바다 물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냄새만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코로나 적이라서 일부러 이제 조용한 한적한 바다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다 바다 이제 바다로 가보자 아 연출부 형 들어가실라고요? 네 연출부 형 따라서 가봐 한번 근데 너만 바라본다 내가 아까 하도 멀리 가나 멀리 가나 아니 왜 물 싫어해서 그래 이리 와봐 니가 시발 벗고 들어와 아니 물 싫어해 아 물을 싫어해 뭐 여기까지는 바다에 왔는데 바다에 반을 한번 적시해야지 봉봉이 바다 별로 안 좋아해? 이거부터 신발 벗고 들어와 에이 왜 들어와 너가 들어와야 들어와 제주도 놀러 왔을 때 5도 갔는데 5대에서 하날뻔 먹었거든요 근데 그 5도 사는 진돗개 한 두 마리가 막 뛰고 물에 들어갔다가 막 해변 팍 뛰고 막 그랬던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가지고 봉봉이도 좀 그렇게 하면 뭐 어떨까 싶었는데 물을 싫어하네 역시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하네 뭐 뭔지 어떻게 오늘 처음 보는데 그럼 말을 좋아할 수 있나? 아니 물을 싫어해 근데 원래 저기서도 논과에도 물 있는 거 가면 싫어해 너네 안 들어가면 잘하네 나 들어가볼게 그러면 근데 닦을 때 어떡하지? 수건을 하나 갖고 와줘야 되는데 비자체로 닦아 어? 비자체보면 닦아 가자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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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갔다가 가니까 가자 가면 젖혔어 가면 젖혔어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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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좋아요 여기 må常강 wollt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가 charged 말라그래 이건 뜨겁진 않나? 싹 오? 오! 헬팔이다 잡아, 잡아, 잡아 줘 오! 아 이상วย군 ím 아, 오보이. 아! 발바이받어. 물이나 마셔라. 자, 영상이 좀 루즈하니까 개인기 한번 가겠습니다. 봉봉, 앉아. 엎드려. 손. 손. 이 정도입니다. 손은 최근에 제가 훈련시켜가지고 얻은 개인기입니다. 잘했어, 봉봉. 봉봉, 카보이. 자, 또 보여드릴게요. 앉아. 엎드려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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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안 되잖아. 손 봐봐. 아! 손. 아! 손. 손. 봐봐. 역시 시골 똥개는 안 돼요. 손. 손 봐봐. 손. 발톱을 왜 세워, 이 새끼. 이제 쉬어, 이제. 멍 때리자, 이제. 오늘 진짜 영상 아무 계획 대본 없이. 아, 대본은 있나? 편하게 브이로그 식으로 찍고 있습니다. 최근에 약간 흙먹방도 하고, 곁을 먹방도 하고, 또 이제 컨셉 잡고 이제 연출해서,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, 조금 약간 자기적인 느낌도 드는 것 같고, 스스로. 저기 뭐야. 아무래도 영상을 많이 만들라고 하다보니까, 준비를 덜 해가지고, 빨리빨리 찍다보니까,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, 퀄리티가 전보단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, 좀 스트레스 없이 그냥, 막 찍고 있습니다. 봉복이도 이제 오랜만에 보여드리고, 오늘 차 산 것도 새로 보여드리고, 그래서 바다에 왔습니다. 그래서 좀 멍 때리다가 갈게요. 예예. 봉복이 풀 수 있으면 풀어주고 싶어서, 일부러 사람 없는데 왔거든요. 그래서, 잠깐 풀어줄게요. 예예.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. 자유를 펼쳐라. 이리와. 어? 왔네? 야, 봉복아, 우리. 치킨데이, 방금 저기 전화번호가 어딨어, 아유 씨. 아, 예, 저 호식이죠? 치킨 배달대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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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거 또 안 돼. 우리도 개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, 개, 개 데리고 다니시네. 개인게, 개인게. 현금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먹읍시다. 그냥 여기서 먹을 거 아니야? 아이고 아이고. 순해가지고. 올라와요. 자, 맛있게 드세요. 자, 카메라도 이제 대충 찍고. 아니, 후라이드 뭐 시켰어요? 간장. 하나는 간장, 하나는 후라이드. 간장 양념이 국물인데. 간장하고 양념? 전에 낚시 하러 갔을 땐 후라이드 안 시킨다고 뭐라 했잖아요. 호라이드 안 시켰어? 손을 어떻게 달라고 이거 어떻게 먹어? 손을 다 먹게 맛은 좋네 그러니까 그때 배워서 맛있더라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치킨 배달에 대해서 진짜 다행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난 닭다리보다 이게 더 좋아 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잘 찍으면 쓰여 야 봉봉이는 먹고 싶나? 봉봉이는 닭날개 줄게요 예예 아까 먹을래? 어 다 먹었다 아 연출부는 오시면 안돼요 오늘 바다와서 봉봉이랑 재밌게 잘 놀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리바 리바 바다 바다 geschafft 고맙습니다 combine 민메 promise 저기 고맙습니다 은근 해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